돈 벗으려고 말뜰하게 벗어가 응 귀엽네 추웠어 추웠지? 추워 그럼 집에서 엄마가 만든 바탕 다 갔거든 한 번 써봐 명란절 쇠보거라니까 명란절한테 명란절 없었어 이게 양고기 남 걸 쇠봐? 그래 양고기 쇠봐야지 오빠 진심쇼 받는 거지 맛있는 거 찍어달라고 양고기 파티를 했지? 내가 안좋아하는 것 같은데 사촌동생 중에 유일하게 장가간 애가 있거든 근데 걔가 나이가 이제 서른이에요 애가 4살이란 말이야 4살이 알면 뭘 하겠어 딱 와가지고 가오나시 막 만진다고 보니까 이게 이렇게 대가리가 열려있는 상태로 쏟으면 쏟아지잖아 막 돌이 나오면 꽤 신나고 막 다 쏟은 거 다 될 거야 막 이러면서 챙겨가는데 사촌동생이 어우 형 미안하다고 다시 주선주선 챙기려고 그러는데 애가 너무 좋다고 하니까 아우 다 하자 다 하자 제주씨가 나한테 하는 얘기가 아우 아주부님 거는 5만원짜리도 들어있고 5만원짜리도 들어있고 한 30만원 됐던 것 같아 그래갖고 애 적어놔해주라고 기적이랑 간식 나가주기라고 애도 사이 추억했지 그래갖고 내 가오나시면 틀렸어 꽁있고 아이고 아이고 뭐 와가지고 애기들 저거 한다고 하면 다 주지 고등학생에 노느라고 해 아휴 너가 아우 박수야 좀 아우 아우 아우